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이런 추운 날씨에도 뉴욕 증시는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76% 올랐고요 S&P500 지수는 0.74% 나스닥 0.95%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이제 신기록을 경신했고 또 6일 연속 상승하면서 8월 이후 가장 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날 눈에 띄었던 지수를 하나 짚어드리면 러셀 2000지수 중소형주로 구성된 지수죠 2.5%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제 중소형주가 올랐다는 것은 이날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이 경기순환 관련 이런 주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낸 하루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주말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재무장관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부양책을 강하게 푸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계속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밖에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소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테슬라 관련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상당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날 주가도 상승했고요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과연 테슬라 주가에 시사하는 의미가 뭔지 배런스지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실게요 제목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테슬라 drops a 비트코인 bombshell with a 1.5 billion purchase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 1억 5천만 달러 상당을 매입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폭탄을 투하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이날 그 10K라고 하는 이 연간 연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가장 큰 이제 발견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테슬라의 캐시 매니지먼 현금 관리법과 관련해서 새로운 철학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억 5천만 달러를 매입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디지털 자산 변동성이 높고 그리고 뭐 그런 손실 가능성이 큰 그런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쭉쭉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 금 그리고 상장 지수 펀드 등을 포함한 대체 준비 자산의 현금 일부를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을 또 그 테슬라의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이 소식에 비트코인은 11%나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제 4만 4천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바로 이 테슬라의 이런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일각에서는 CNBC 기사를 보니까 그동안 일론 머스크 CEO가 약간 비트코인을 띄워준 게 결국에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러는 비판의 목소리도 약간 나오고 있다고 해요 테슬라의 주가는 2.3% 이제 이때는 장중에는 이만큼 더 올랐었고 1.3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자주 이제 내는 웨드부시의 단이브스 전략가는 The news might be good for 테슬라 stock 이 소식이 테슬라 주가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발언을 살펴보시면 이 소식이 테슬라의 주가에 더 많은 모멘텀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테슬라의 비트코인과 또 뭐 가상화폐 이런 익스포셜 노출 같은 거를 전체 밸류에이션에 고려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을 했냐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자들과 다른 이 업계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다른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뛰어오르게 했던 그런 소식으로 그냥 남을 것인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브스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의 950달러 목표 주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어드의 전략가인 벤 카요 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매수 네 이브스 전략가는 보유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네요 이분은 매수로 제시를 하고 하지만 목표 주가는 736불로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다른 기사에서 나온 말인데 엘에리언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머스크 CEO는 최근에 정말 손만 대면은 다 오르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상승 흐름이 계속 올라갈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날에는 44,000달러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날 장 초반부터 증시 분위기를 좋게 했던 이 앨런 재무장관의 발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길고 느린 회복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 이게 CNN과의 인터뷰에서 일요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내년 2022년에는 우리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발언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고 느린 회복을 고통받지 않고 큰 부양책으로 가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발언이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소식은 미국의 30년 금리가 이제 2%를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더 올라야 증시의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증시의 타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되게 암울한 소식인데 론 라이트 연방 하원 의원이 텍사스 의원인데요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백신이 잘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여름 말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미국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날 이제 종목별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은 항공주가 부양책에 항공주들과 관련된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크게 올랐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3.37% 올랐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5.24% 델타도 5.08%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마감한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아주 낙관적인 발언인데요 바로 모건 스테린니의 마이클 윌슨 수석 전략가의 발언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이 강세장의 초기 단계 경제 회복 강세장의 초기 단계에 와 있고 그 경제 회복은 모멘텀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번에도 약간 소개해드렸던 소식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강세장 초기 단계다 경제 회복이 모멘텀을 얻고 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테린니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백신이 보급이 되고 그리고 Normal Activities Rhythm 이제 그 정상적인 활동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경제 이런 개선되는 경제 상황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상향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을 추천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경제 회복 기대감 그리고 또 부양책 기대감으로 장 이제 주 초원부터 증시 상승으로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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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